아..붙었다 일로와 쩌쩌쩌쩌쩌쩌쩌! 뭐 이거? 왔다! 뭐지거? 민서폴리스! 오리스까비 경찰났다 지금? 갈릴레오파크 아깝다 아.. 소리 없이 오길래 소리 없이 오는 일렉트리파이드 G80인가? 그러겠죠?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GTA5 경찰 모드 시즌4 259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투싼 이제 이것도 구형모델이죠? 조만간 페이스리프트 근데 왜 안가? 예..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들은 이미 풀체인지라고 해야하나 이거? 풀체인지가 된 G90 음.. 이거 소리 왜이래? 아! 잠시만요 엔지꼬! 기다리고 있다가 초기화 됐다 야 디스크 보소 아 디스크 이거 브리크 이거 뭐지 이거? 캘리버? 아 그 뭐 있든 대하튼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제네시스라 적혀있네요 캘리버? 맞나 이거?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오.. 뒤에 오오.. 개인적으로 이거 G90은 잘 만들었습니다 예.. 뭔가가 조금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가 예.. 자꾸 보다보면은 오 차가 괜찮네?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헤드라이트가 조금 더 전 개인적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예.. 조금 작아가지고 조금 아쉬한 느낌이 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깜빡이니 설마? 오오.. 굿짱님 오오.. 깜빡이 버ением 오오.. 오오.. 크다.. 아 뭐래 좋겠습니다 참고로 구장님의 작품이고요 자 이 차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 열릴까요? 아 잠시만요 어? 잠시만요 여기 잠들거란다? 아아.. 민세핸..그레요 continues 트의힘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트레이너 위치거든요 잘 몰라 아.. 스으으으으... 아..으어 those 어? Poss bö 아.. 이러시면 안되는데 осто 아 엔진이 없어 아 아 트렁크가 없어 아 구처님 어머나 아 그래요 자 내려서 아 잠깐 안에 봐야지 그래 오 야 이거 전동봉 와 야 근데 진짜 역시 구처님 와 공조장치 제가 공시라서 이거 잘 알거든요 아 뭐래 마사지 커튼 커튼 있다고? 어디 어 아 뒤에 이거? 어 없는데 뭐 어쨌거나 자 이걸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차량제공 네 감사합니다 구처님 제가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에헴 그래요 지도 목적지 검색 폰프로젝션 음성 메모 전화 설정 사용중? 아 그래요 사용중이야 디테일 벌써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스 디테일 역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백킬로 어 이 차가 지금 현재 백킬로 달리고 있어 그래요 요렇게 되어있구요 자 요렇게 뒷차석은 엄청 넓죠 근데 이건 죄수를 태우는게 아니라서 예 그냥 오늘은 일반경차로 고송하는 차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어 레츠고 렛츠기! 예스 꺼버리고 자 닫어 안전벨트 매고 어때요? 심플하죠? 이거 보여? 밤대번호 좀 잘 보이겠지? 볼까요? 다음에 봐 그럭저럭 잘 보이네요 그래요? 아 이게 올리면은 이거 앞에 헤드레트가 너무 밝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좋다는 것 같습니다 됐죠? 자 We have a police transport requesting escort in 갈릴레오파크 Observatory 어 말하는데 아 뭐야 Park your vehicle 자 우리 제네시스 아이가? 이거 뭐야 Second Lady of United States 오케이 제네시스 어? 그렇지! 저게 G90 구형 모델입니다 제게 최신 모델이고 자 이것도 당연히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 예 렛츠기릿 렛츠기릿 리차드 이게 어디야? 아 오케이 확인 렛츠기릿 아 참고로 이 차량은 지금 오고있나요? 오고있죠? 자 이 차량은 어 375마리개 이게 3.5T 모델이고요 4륜구동 그리고 어 이게 3.5L 그래서 3.5T죠 일단 갑시다 에 가고 6기통이고 어 저번에 느꼬던 이벤트 빨로네 6기통에 375마력 외나 어? 아 아 그때 빨리 어때? 오! 저 옆으로 비켜져야 되는데 뭐 이거 나와 빨리와 뭐고있죠?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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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 차이 1억이 넘는 차인데 이거 아 옥션 추가하면 1억 되겠다 예 이거 무슨 블랙 잉크 에디션 이거 조절해 있지않나요 그거? 그거는 1억이 넘던데 띠디디디디 띠디디디 띠디디디 띠디디 띠디디 오고있나요? 오케 확인 저 발자 오고있죠? 어휴 나와 비켜 어이씨 사이더 크게 터드리고 오이씨 오잉 어? 어? 종이 왜저래 어 실납니다 This is a bullet 실험생 어 어? 위남.. 아.. 오.. 저 뒤에 경찰 빨리 온다 빨리 와! 헉! 구구차? 나오세요! 영부인이 아닌 이부인이 옵니다 아.. 말 이상한데? 둘..둘부인? 어떻게 이상한데? 자, 경찰서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! 모이차, 나와! 왔죠? 레츠고! 근데 생각해보니깐 이거 지구공인데 375마력이면 좀 낮은거 아닌가 이거죠? 얘랑 비슷한 종이 또 뭐가있지? 벤츠? S시리즈? 그거는 500마로 넘지않나요? 아, 여기구나! 아, 어떡해? 어, 저 또 왜 저래? 아.. 어잉? 위내락! 아.. 다 왔습니까? 뭐야, 누가 왔어? 아니죠? 어잉! 어잉! 부인, 제가 지켜드리겠소 아, 뭐래? 쓰읍! 상당히 잘못인데? 아, 그래 미션 컴플릿! 어,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오 free 레이트레싱? 뭐래 잘했나? 뭐야 너 총 쏴? 뭔데? 어? 총 쏠다. 뭐야? 뭔데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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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이거 뭐야? 뭐야? 야 이거 발 앞에 되게 뜨고 있었네 어 너 채퍼냈어? 로스트구만 어? 총 내놔 이씨가 디디디디 오, 왔다 어? 어 인솔 그냥가네? 어 저 죽었어 나이스 어허! 어 저 왜 이렇게 많아 오오오오오오! 아 그래요? 야 이거 제네시스 보면 벌써 멋있네 이거 은근히 야 빨리 오세요 이 차가 전기모델 나오면은 좀 그런가? 괜찮을 것 같은데? 차가 기니까 배터리를 더 크게 넣고 4륜구도 모터에 그러면 마력도 500만원 넘을거 아니에요 그죠? 어 빨리 됐다 그리고 G국 G90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주잖아요 뭐 물론 본인도 운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대부분 다 지방 내려갈때는 하루정도 있다가 없지 않을까요? 그러면 그때 충전하고 오면 되겠죠? 아 됐구나 그래 M 말하다보니까 자 데려가 역시 인나라 사람들은 약이 없으면은 생활 안되는 나라 됐죠? 오케이 됐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 호송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공항에서 뉴스 본사까지 한번 호송을 해보기 전에 아잉 내려보세요 내리고 자 이번에는 삿컷 아까판거 중고를 해볼까? 그래봅시다 범죄사거 한번 써보드라 에헴 그래요 어 이거 누군데? 프로페셔널 풋볼 플레이어 근데 왜 뉴스를 가는거지? 에이 당연 음 방탄할까? 아모드 코닉세가 아 이제 코닉세가 했구나 어... 그러면은 이거 방탄을 할까? 방탄을 하자 방탄을 하고 그 다음에 에 이렇게 합시다 렛츠고 온다 농구선수치고는 쪼끔 말랐는데? 가자 렛츠고 데이브 토마스 뭐야 아이 잘 따라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 맞다 이거 지구공 여기 전기보토 같은거 있지 않아요? 왜 아니 아니요 이거 아 그거 뭐하는거죠? 그럼 하리... 하이브리드 아닌가? 약간 살짝 보조해주는 느낌인가? 빨리와 저거 오고있죠? 오케이 왼쪽 오고있죠? 오케이 왼쪽 오고있죠? 야... 느긋하게 한번 가보도록 아 빨리와 오성대는 조금 빨리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니까 페이스를 맞춰주는거지 앞차랑 나오세요 빨리와 빨리와 어 뭐야 으응 이리로 와이시 으아 으아아아 엿 뭐야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소? 아 네 문짝 아 파이타 어휴 자 가자 자 경계심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리셋 갔다 빨리와 와라 음 레츠고 오 예스 오 요요요요요요요요요 그래요 오 있죠? 오케이 음 역주행 오 따라오네 좋습니다 아니 그 바로 어떻게 빨리와 오 리셋 아잇 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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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오 오 뭐 있죠? 오케이 오 예 저 오나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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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안싸우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 어디가? 아잇 다시 빨리와 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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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 바 바 바 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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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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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 바 바 바 달려 일로 오니? 어? 온다 망했다 빨리 와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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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빨리 오세요 제발 아휴 붙었다 일로와 쩌 사시가 뭐 이거 왔다 뭐 저거 이스팔폴리스 워리스 까비키 영천한테 지금?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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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다 여쭈이야 아니 뭐야 또 왔어? 아! 어리스 얘 너 어디러 왔어? 아 쥬쥬쥬쥬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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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자자자자자자자 아니 싸우지 말고 일로와 빨리 빨리와! 아니 어디가 얘 리셋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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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그냥 가 아 뭐 상대하고 있어 빨리 마 빨리 가 빨리 가 멀리 가서 짜잔 짜잔 아 이렇게나 방식이 있구나 졌어 아 야야야야야 일로와 헤드샷 됐어? 하나도 쏴버려 됐죠? 됐다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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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가자 아 또다 와 이거 최악인데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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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가 그냥 가 갈려 오 있죠 저 뒤에 왜 안와 뒤에 내비두고 엘트 갑시다 알아서 운전에 집중 뭐야 이거 야 경찰을 경찰은 앞질러가? 저거 자완이 돼 빨리 빨리 와 오케이 오 그쵸 뭐야 가깝게 아냐 맞죠 아이 시비 뭐야 이거 아이 진짜 뭐야 어 이거 쫙 갈려있네 아니 농구선수 뭘 잘못했길래 아 농구선수래 이거 풋볼선수 아야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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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와 오 왔다 오 오고고고고고고 타타타타타타타 다 된거 아니야 이거? 다 됐죠? 야 빨리 타타타타타 리셋 음? 이상한데? 다시 다시 빨리 가 탔어? 아 일단 가자 뭐 오겠지 나중에 자 최후던게 빨리 와 지금 오고있죠? 리셋 됐다 레츠고 나와 아우 진짜 사람들이 당황했나? 아니 젠시스 지구옥이? 경찰로? 빨리 와 아 많아 아잇 일단 안전띠를 풀께요 확실해서 레츠고 뭉렬할씨가 알있어? 뭐고있죠? 더 오다 말꺼에요 아마 응? 뭐야 뭔가 스폰 됐는데? 헬기? 전대면 덕 억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됐다 리셋 어? 된거? 어디갔어? 쓰읍 버그 걸린거 같은데? 어디갔죠? 원래 누료받는데 아까지 뭐야 그차? 아닌데? 어디갔어? 따세 어 이거 어딨어? 베이피? 아니 어디갔어? 뭐야 어? 어? 된거? 어 그래요 뭐 됐다고 치고 네 그러면은 다음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돼? 어? 어? 마이클 드산타 오 어? 바뀌었네 이름이 필름 프로듀서 영화감독이네 자 마이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제네시스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준비됐나? 레츠기드 자 비상등을 켜고 나오죠? 예 자 이걸로 마지막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낼 아 감낼죠? 오케이 오 오 오 렉바 오 프레이 35 오 루기 렉심 이거 4공 구홍에 굴욕 오 예스 오 오 아 이거 리셋하면 해겐데 걸렸죠? 리셋 됐다 예 여러분 생 어 레츠고 빨리 오시오 LED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살짝 예 예스 예 예 오 문 열어준다 좋아요 구질로 가야돼? 오 일단 따라와볼게요 오있나요? 오 오케이 좋습니다 오 저기잘해 좋소 오 예스 어디에놈이 안나 응? 이거 박았어 빨리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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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! 리셋이 왜 이러고 안오나? 안오말고 뭐고있죠? 너무 느린거 아니야 이거 빨리빨리옵시다 됐다 좀 바라볼까? 빨리오나요? 빨리 안오네 달리세요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빨리도 온다 진짜 뒤에 딱 붙었죠? 그래요? 근데 이정도면 마이클을 안건들지않나? 마이클이 그래도 약간 이름있는 범죄자인데 뭐있죠? 오케이 앞에 트럭으로 나오세요 어 뭐야 거의 다왔죠? 자 트럭이프리크 흐 됐다 둘 하나하나 온다 자 여기서부터는 안전벨트를 풀 돌아오겠습니다 오 오있죠? 오케이 오 ㅇㅅ 또 이리오시고 으음 줬소 아까는 진짜 초기에서 엄청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잘 뜯어오네요 잠시만 이거 이렇게..하나가 맞아? 이 사이로? 아 그럼 안되라? 리셋! 됐다 줬어 오 예스 자 오오! 오! 야! 비하필을 때리면 어떡해! 저 차는 257편에서 아마 했을거예요 됐다 왜 자꾸 돌아? 아니 저희들에 You see me rolling 땡띡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해서 도는데? 됐나요? 아야 됐죠?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 또 내일 내일 저 차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에 맞춰볼게요 내일은 이 차를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찰처럼 됐죠? 네 감사합니다 거보쇼 너무 느린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해? 이거 먹힐하나? 먹히겠지? 1 네 히히히히히히 됐다 됐다 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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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